여러분 오늘 저 진짜 친한 친구 브라이더 샤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친구들이 모여있거든요 들어갈게요 아니 장미꽃을 꽂고 있었어 원래?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네 안녕 이제 안녕 안녕 이제 선 입모 엄청 예쁘지? 이제 선 내 호나 아니야? 잘 모르겠어 가 나랑 한 명만 음식 시킬 파 해가 가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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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보는 사람 한 명 더 필요해 아 내가 먼저 그래 나한테 3명이야 안녕 안녕 야 애엄받으니 다용이가 나랑 먹어야 해 안녕하세요 이재라고 합니다 아이팟사키로 아 180는 없겠는데? 어 뭔지 아빠보다 커야지 아빠보다 커야지 그치 이재야 숙소 먹고 아빠보다 커야지 그치 그치 이재야 그치 이재야 너가 가져온 거구나 응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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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나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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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알매 떡볶이 아 그거 좋다 좋아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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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뎅둥골 순대 내장있으면 시키고 내장 없으면 튀김으로 해주세요 내장 내장 진짜 칼을 뵙고 칼을 뵙고 포토 피어 치즈 새치즈 채소 사화 모이게 저희는 호흡 모이게 세안아 결혼자 타임 곰주님 나오세요 곰주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우리 할머니 떡볶이 밀떡도 먹어볼까? 맛있다 우리 할머니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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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네네 영은이 흠 여기 주변은 4호점이고 용산역이 2호점 다 수집인데 파티룸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술 한 잔 더 하려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8명이에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 명 갔어요, 일곱 명이야. 아 맞네. 애 엄마 갔고요. 지금 우리가 일곱 명이라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실제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현빈이 이 시간에도 예뻐요. 워싱턴 한 명을 겹쳐서 일곱 명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곱 명을 겹쳐서 일곱 명의 뇌에 있는 것이 더 재밌어요. 저는 지금 일곱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단합한 약 4인분에 일곱 명이 되었어요. 다음을 일곱 명입니다. 서서히 사우면 나원 소스 하고 그렇게 보니깐요.